예 지구단위계획 부분 방송 영상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선계획 후개발 이게 프로그램이 후져서 그런지 글씨가 제대로 나오질 않네요 선계획 후개발에서 선계획이 되려면 결국 예측 가능한 계획안들이 어떤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뭐냐 도시기본계획은 전체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상세한 토지형 계획이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도시의 어떤 틀 전체 구조 공간구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전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80년대의 80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80년대의 도시설계 80년대의 도시설계 제도 그 다음에 90년대에 생긴 상세계획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한 곳에만 적용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시설계 제도는 건축법 내에 속해 있다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용도지역 계획을 다루지 못하죠 건축물에 대한 것만 다룰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권능이 떨어지게 됐고 상세계획은 그래서 비슷한 제도인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비위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거나 그러면 떼돈을 벌게 되죠 대상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다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하면요 아니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다 적용시키면 여기다가는 도시설계 지구 제도 아니면 상세계획 구역 제도를 적용했다 다른 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옆에 땅은 마음대로 개발하는데 왜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따라야 되느냐 반발할 수가 있죠 소송 걸기도 하고 민주사회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스페셜라이즈드 에리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스페셜 에리어 스페셜 에리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지역에만 한 지역에만 특별하게 적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계획 후개발 제도랑은 상관이 없죠 선계획이긴 한데 그 계획이 다른 지역에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계획을 받은 그런 곳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바로 옆에 땅은 오히려 제도가 없으니까 또 땅값이 오르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법이 잘못되어서가 법이 아니고 이게 특별한 구역에만 적용하는 스페셜 에리어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계획 후개발 제도로 바꾸면서 내용상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용어를 또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정해진 지구 내에서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구가 사실은 개발 가능한 모든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 법규에 나오는 정의, 목표 이런 것들은 읽어봤자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도시에 어느 한정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범위를 하니까 좀 더 상세한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인 2차원, 그래도 2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시설 정비라는 개념을 넣었다는 건 뭡니까 시설의 공간적인 형태 말하자면 3차원적인 디자인, 건축적인 디자인까지를 건드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 목표로 하는 것은 공공시설, 가로, 오픈스페이스, 주택을 종합적으로 배치 아니 공공시설, 가로, 오픈스페이스, 주택 빼놓고 도시가 남는 게 있나요? 없죠 사실상 도시의 모든 공간 환경을 다룰 수 있는 계획으로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스페셜 에리어가 아닌 제너럴 에리어 플랜으로 다룰 수 있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도지 이용 계획뿐 아니라 건축 계획적인 측면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정의가 됐다는 거예요 기존 도시계획 제도하고의 차이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결국 지역적 특수성을 살리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도시기본계획이 그거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가장 디테일한 공간 환경을 다룰 수 있어야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성이라는 것들, 지역성이라는 것들이 구현이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지구단위계획 레벨에 아주 우리의 어떤 생활권, 생활경험에 가까운 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세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리고 건축물 규제까지 대한 상세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는 계획이 필요했다 그게 지구단위계획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만화는 국토교통부에서 법규를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만화인데 어떨 때 보면 좀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뻔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조금 늘 써먹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쓸만하게 개념을 잘 설명하고도 있고 하고 그래요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 플러스 건축물계획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을 할 때 벌써 건축물의 입체적인 용적이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구현해서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것들 이게 지구단위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제도는 결국은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발생했다 2002년에 있을 국토계획법 제정 대회전이죠 월드컵만큼이나 월드컵 때문에 열광하고 정신없을 때 사실 저도 그때 약간 이런 작업에 관련이 됐었는데 어쨌든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는 통합법 계획 논의가 활발하다가 제정이 됐는데 그 전에 국토계획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도시랑 비도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선계획 후개발이다 그러면 선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교본계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도시설계획구역 상세계획구역 걔네들은 일반적인 계획이 아니라 특수한 계획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2002년에 있을 대회전을 위한 밑밥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퀴즈를 냈지만 여러분은 상당 부분이 엉터리로 썼더라고 결국 2000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 기존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 통합이 통합을 위한 법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균열에서 생기는 엄청난 난개발 등등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그렇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제도가 농촌지역 농촌이라고 하면 뭐 어촌산촌 우리는 뭐니 할 테니까 농촌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이라고 해야지 오른편이겠죠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는 국토체계로 전환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도시뿐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만 비도시지역을 다룰 때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완화하면서 다뤄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법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는 거죠 농촌지역도 계획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인데 다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계획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또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으로 이게 법규의 설명은 또 애매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뭔 얘기인지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구역 말하자면 도시지역 이게 아니고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발을 크게 하게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다음이 아니라 뭐 바로 나오네요 또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은 자 법에 나오는 설명은 너무 일반적인 설명을 써놓고 그 법의 상대적인 특징을 갖다가 언급하진 않아요 법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해 놓으세요 그 법의 상대적인 의미 다른 법규랑 비교했을 때 이런 의미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설명을 안 해 그 법 자체로 자기 자신에 대한 썰만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이 이게 우리한테 잘 완화하다 도시형을 합리하고 취하고 도시예설 기능의 증진 좋은 계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좋은 계획을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구역 말하자면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다 2종 지구단위계획은요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곳이 다가 아니죠 도시는 주거상업, 공업, 녹지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뭐가 있었어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있었죠 근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어차피 절대적인 보전지역이에요 항상 보존되는 곳이야 상대적으로 때로 풀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관리지역 중에서도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화되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 40%, 100%까지 약간 높여주면서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건 뭐예요 비도시지역 중에 개발 가능한 땅이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2종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개발지능지구라고 지역 말고 지구 중에서 최근에 생겼다는 개발지능지구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정부가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비도시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휴양지라든가 아니면 스포츠타운 등등 건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지구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은 역시 비도시지역에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수립한다 2종이 되겠죠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도시는 어차피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죠 개발압력이 굉장히 높아 가만 나와도 건물이 막 올라가요 난개발 막 나오고 정신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계획할 땐 오히려 워워 통제, 규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디자인을 좀 더 억압하고 그렇죠 마구마구 용정률을 올리기보다는 용정률을 적당하게 올리면서 어떻게 돼? 보행로 쪽을 향해서 공공공지를 해라 아케이드를 만들어라 뭐 등등등등 이런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암만 해도 약간 좀 규제적인 성격이 강해 하고 싶은 거를 개발자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수렴시키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 자 그에 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은 뭐냐 어차피 개발 압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도 뭐예요? 가만 놔두면 어차피 개발될 이유가 없는 곳이야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정부가 개발을 막 일으키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제한보다도 오히려 완화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계획은요 규제보다는 완화의 비중을 두고 있어요 비도시적이니까 용정률을 대봤자 얼마야? 40% 100%죠? 40% 100%? 아니면 20% 80%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뭘 개발하겠어 뭔가 이벤트적인 개발하려면 오히려 제한을 완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규제 위주 완화 위주 이런 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구체적인 구절들 지정 대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정 대상 한번 쭉 봐요 다음에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니 한마디로 국토계획법상 지정된 용도지구 이거 하면은 뭐죠? 다 네 다 모든 용도지구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법은 신개발법이다 도시밑주거환경정비법은 뭐다? 재개발법이다 신개발도 포함 재개발도 포함 다 포함되죠? 다 포함돼 거기다가 신도시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그랬죠 촉진법 개통은 신도시 개발을 위한 법이라고 그랬어요 택초법 추천법이니까 한마디로 신도시 지역 다 포함 산업법의 산업단지 산업단지 다 포함 관광특구로 만드는 지역 포함 개발제한구역 시가구조성구역 포함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선계획 후개발 모든 지역이다 라는 것과 다름 아니죠? 자 딴 게 아니라 모든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법에서는 어리석게도 풀었을 수밖에 없는 게 법이라는 거에요 또 특징이라는 거에요 하나하나 항목을 대줘야 되기 때문에 다 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에요 이런 걸 읽을 때 가장 바보들이 이제 요거 하나하나를 외워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바보들이라는 거에요 법이 서술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자 그리고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비도지 지역까지 다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시가지 건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좀 풀어주고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면은 만평도 안 되는 거니까요 조그만 단지 하나 정도가 되겠죠 자 개발지능지구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포함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계획 항목으로 뭘 넣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히 토지용 계획 토지용 계획의 핵심인 용도지역의 배치가 되겠죠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인데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용도지역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놈도 있었어요 상세계획구역 걔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어느 날 상업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개발이익 땅값 상승을 일으키고요 비위의 가능성이 많았다 그래서 그건 좀 심했다 그런 것들은 지구 상위의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만 하도록 하고 하위의 계획에서는 정해진 용도지역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다만 세분은 가능하다 세분 및 변경은 이 변경은 뭐예요 상승이 아니라 하강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강은 뭐예요 용정률 건폐율에 있어서 좀 더 불리한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것 자 주거지역 3종이었는데 여기가 경관이 너무 고층 경관으로 차폐가 되니까 좀 층고를 낮추고 싶다 어떻게 됩니까 하강은 가능하죠 주거지역 2종 1종은 가능해 근데 그게 갑자기 준주거로 된다 불가능하다는 거지 또 우리 세분도 가능해요 세분이란 건 뭐냐 기존에는 일반 주거지역까지만 적용돼 있었어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다시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주는 거지 그게 세분 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상승은 불가능한 겁니다 상승은 왠지 그런 거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올 것 같죠 지구 단위 계획 OX 퀴즈에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을 상승 변경시킬 수 있다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을 그냥 무작위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꽃표를 쳐야 되겠지 꽃표 그 OX 문제가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기반시설의 배치 기반시설 하면 모든 거다라고 그랬죠 근데 기반시설에는 왠지 뭐야 건물 같은 건 좀 빼는 느낌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반시설 토지의 구획 건축물의 계획을 건드린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도지형 계획뿐 아니라 건축계획을 건드린다 건축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건 뭐 설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건축물의 메스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 저렇게 잘라 이렇게 돌려 이걸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단지 계획을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물론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건축물의 평면 평면 계획 그 내부 구성 구조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죠 이것도 문제 내기 좋네요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평면 등에 대한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평면 때문에 틀리는 거지 건축물의 외부적인 특성을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 그 안에 뭘 하든 그거는 사실은 어쨌든 건 건축법 내지 건축주의 소관이고 그건 자유애료 영역이야 하지만 공공으로 보이는 배치 형태 색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에 건드릴 수 있다고 미리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환경계획, 도시형계획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또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다 보면 법에 정해진 거 말고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또 일정 부분 용도 지역을 상승은 안 시켜주는데요 그렇지만 10%, 20% 정도에 한해서 또 이렇게 보너스를 줘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법에 공식이 나와 있는 건 몰랐죠 법에도 이렇게 공식이 나와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보너스를 줄 수 있게 하느냐 건폐율이나 건축주에게 줄 수 있는 보너스는 따지고 보면 한 3개가 늘 거예요 첫째, 건폐율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돼? 두꺼운 건물을 짓게 하는 거죠 둘째, 용적률 좀 더 높이 짓게 하는 거야 한 층만 올라가도 한 층에서 임대할 수 있는 것들이 가게가 4개이면 가게 4개당 몇십만원 벌써 수익이 얼마입니까? 물론 지방에서 높은 건물은 거의 임대가 안되지만 어쨌든 건폐율, 용적률을 좀 더 높게 해줄 수 있고 때론 어떻게 됩니까? 층고가 이렇게 제한된 데가 있어요 층고가 어떤 이유로 그런 경우에 또 층고나 높이를 갖다 풀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 있는 3가지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층고 내지 높이 층고나 높이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그런 보너스를 주느냐 지구단위 계획을 딱 하려고 봤더니만 공원이 꼭 필요한데 공공시설 부지가 필요한데 보니까 필지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서 땅들이 이미 다 점거가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정부 공공 부지가 없네 그래서 공원을 만들만한 곳이 없어 그럼 민간공원 사업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일정 부분 민간의 어떤 획지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한 부지를 좀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이죠 자 이런 어떤 획지가 있다 보나마나 건물이 이렇게 들어설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가로인데 이 가로를 좀 이렇게 보행자 가로망으로 좀 쾌적하게 만들고 싶어 나무도 이렇게 좀 심고요 이 앞에 이렇게 좀 보행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휴게 장소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풍성한 활동을 노력하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가만 놔두면 건축주가 어떻게 돼? 전면성이 있도록 가도 확 달라붙겠지? 그 다음에 뒤에다 주차칸이나 이렇게 몇 개 그려놓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건축 지정선을 좀 만들어주고요 건축 지정선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좀 뒤로 물러나서 집계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은 공공구역으로 써가지고 보행공간과 연속된 어떤 이런 보행자 영역으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만큼을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공공구역에다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제공했다 그럼 제공하면 어떤 보너스가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 건물 단위 필지가 아니라 큰 획지라고 생각합시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 이건 너무 단순한 비유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 아파트를 내가 막 이렇게 짓고 막 하고 있어 여기가 이렇게 뭐냐면 사거리야 예를 들어서 사거리고 그래서 요런 정도는 사실 아파트 단지가 건물 위에 딱 들어서기보다는 모서리 부분은 좀 공원 녹지가 들어섬으로써 좀 사람들을 쾌적하게 만들고 좀 사람들이 공원 녹지를 통해서 턴하면서 이제 도시 환경을 좀 여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단지가 100인데 요 공원 부지가 대략 한 20이야 20 그래서 20%만큼을 어떻게 돼? 그 아파트 단지가 지구단위계 구역이었는데 20%만큼을 공원용지로 제공을 했어 자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에다 내놓는 행위를 우리가 기부 체납이라고 그럽니다 기부 체납 기부 뭐 기부는 기부고요 체납은 몰라 어쨌든 뭐 낸다는 얘기겠지 법적인 용어예요 20%를 내놨다 그러면은 자 요걸 보고 이제 골라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볼까 건폐율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은 원래 건폐율 뭐 3종 주거지역이니까 50%였어 50% 곱하기 1 플러스 요기에 넣는거에요 지금 당초 대지 면적 100이었는데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 기부 체납한 면적 20이 되겠죠 20 그러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 1.2 50 곱하기 1.2니까 60이 되겠죠 60% 딱히 뭐 도움은 안되겠네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는 뚱뚱하게 지는게 아니라 날씬하고 높이 올라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도움 되겠죠 이거는 용적률식은 좀 복잡해 이게 일본에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원래 용적률 그러니까 원래 용적률은 3종 주거지면 300%죠 300% 딱 하면 이제 나와야 돼 여러분들 300% 곱하기 1 플러스 1.5 곱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요식이 좀 달라요 위에는 같아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이니까 20%가 되죠 내 밑에 공공시설 제공 후에 대전의 면적입니다 이거는 당초의 대지 면적이고 여기는 공공시설 제공 후에 대지 면적 말하자면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100이 있었는데 20만큼을 도려내서 공원으로 내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100분의 20이 아니라 20만큼 도려냈으니까 이제 100이 80이 되었죠 80 그러니까 공공시설 제공 후니까 여기가 이제 뭐야 80이 되는거죠 80 80분의 20 그러니까 300 곱하기 1 플러스 아 이게 선이 짧은게 잘 안나오네 1.5 곱하기 4분의 1 0.25가 되겠지 0.25 뭐 계산하면 300 뭐 몇십 이렇게 나오겠죠 300 몇십이니까 벌써 아파트가 층고가 올라가 요새야 지진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고층을 안좋아하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또 고층 아파트의 상층부 되게 좋아해요 분양가가 더 비싸고 막 그렇단 말이야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가 업자에게 줄 수 있는 보너스로서 상당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만들었어 사거리가 있고 여기다 공원을 냈어 자 공원을 냈다라 그러지만 어차피 아파트 주민으로서도 공원이 필요할 만한 위치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꼭 공공에 내놨다라 그러지만 자기 아파트 주민으로서도 나쁠 건 없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잘 이용해 설계하면요 훨씬 더 많은 개발 이익을 올릴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너스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야 자 법에서 정해진 용정율 건폐율 규정 그 상한선 아무도 넘을 수 없어요 다만 넘을 수 있는 방법보다 지구단위계획상의 보너스 규정을 이용하면 어떻게 적정 면적을 갖다가 공원이나 학교시설 이런 공공시설 부지로 내놓는 거예요 기부채납 그러면 그 비율과 관련된 이 산식을 통해서 건폐율 용정율 높이를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게 아까 말한 내가 말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건물 단위죠 단지 단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자 아까 말한 도로가 있고 하나의 필지가 있다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돼 요걸 갖다가 앞에 이만큼 공공광장을 별도로 내줬어 그리고 건물을 갖다 뒤로 이렇게 밀어서 지었어 그래서 요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공개공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내 땅인데 보행자 도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앞마당을 당신의 광장처럼 쓰시오 이런 거거든 사실 그래서 큰 오피스 빌딩들 있죠 대기업 건물들 그 앞에 보면 조각상도 놔놓고 벤치도 놓고 이런 것들 많죠 그게 원래 대부분 공개공지에요 여러분 들어가서 놀아도 상관없는 거야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좀 보이죠 자 요 내놓고 나면 요거의 비율 요 획지 전체 획지 내지 필지에서 요 내놓은 거의 요거의 비율 그거에 비례해서 또 역시 어떻게 된다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받을 수 있다 아까처럼 땅을 완전히 내놓은 거하고 요건 달라요 여전히 내 땅이야 내 땅 요거는 공개공지 공개공간은 내 땅이야 하지만 대중에다 개방해놨다는 것뿐이야 근데 아까 말한 공공시설 보지는 뭐에요 내 땅인데 아예 공공에다가 줘버렸다 기부채납 기부해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산식이 좀 다르다 거기에 대한 식은 요렇게 요렇게 된다 뭐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래 자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들이 이렇게 완화될 수가 있다 완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완화 제공이 완화 제공이 되는 경우가 사실 또 다른 케이스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땅을 개방하거나 기부랑 개방은 달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 보면은 합벽 건축 또는 이 필지 이상의 토지의 건축물을 동시 건축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또 저렇게 전화 문자가 막 오냐 방송 이제 뭐냐 영상 녹화할 때마다 이렇게 막 안오던 것들이 늘 오고 그러네 자 보통 이제 어떤 지역인데 여기 땅을 갖다 설계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 공공의 땅이면 상관없어요 그냥 공공 입장에서 막 그려내면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이미 땅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소유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농촌적인 소유에서 도시가 발전했기 때문에 기존의 소유관계를 보면요 농촌적으로 막 이렇게 논밭대기처럼 굉장히 정신산란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땅마다 A씨 B씨 삼룡이 을룡이씨 뭐 이렇게 막 소유권이 막 나누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의 사실은 하나의 큰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큰 건물을 하나 올려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하나 나오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싶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여기는 A씨 여기는 B씨 관계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그대로 자기 땅 자기가 건물 설계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 괴상한 도시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건물하고 이런 뭐 괴상한 건물 사이에는 심연의 틈 이런 괴상한 건축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그래서 A씨랑 B씨는 서로 간에 토지를 합해서 하나의 단독 개발로 하시오 뭐 하나의 건물에서 지분 나누는 거는 자기대로 비율만큼만 토지 비율만큼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 필지 이상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정리를 지구단위계획에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싫을 거 아니야 옆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사기꾼인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왜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보너스를 줘서 유도를 하는 거죠 이 필지 이상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을 지었다? 그럼 거기에 한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용적률의 120% 이거는 건폐율이나 높이는 안 나와있네요 용적률로만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300%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360%가 되는 거죠 그것도 상당한 보너스가 되는 거죠 또는 합벽건축 합벽건축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두 필지가 있어 따로따로 놔두면 어떻게 돼? 별도의 섬으로서의 건축물이 들어서겠지 근데 서구의 건물들 특별 유럽의 건물들을 보면요 가로가 굉장히 경관이 깔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합벽건축이에요 이렇게 합벽건축이라는 건 이 사이 틈이 없고 붙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틀이 이렇게 가지런히 나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런 연속성이 가로의 전면에 연속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 앞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건물 보면 어떻게 돼? 상가라도 자 건물 하나 띄엄 건물 하나 띄엄 건물 하나 띄엄 그 사이에 공간 가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 쌓여있고 거미줄 쳐져있고 무슨 노숙자들 들어가서 몰래 살고 있고 가스통 놔두고 있고 사실은 이게 경치상 되게 경관상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 이걸 이런 케이스를 사실 이런 경우로 유도하는 것들이 도시 미관상 경관상 훨씬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두 건물이 따로따로 하지마 너네들 이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갖다가 합벽 건축을 유도한다 합벽 건축이라면 별게 아니고 내 건물과 네 건물 따로따로 설계한 거야 지금 별도의 건물이야 별도의 건물이야 하지만 이 벽을 맞닿게 해서 이런 사이의 공간을 없애주는 거지 그래서 유럽식의 연속적인 파사드 별도의 개별적인 섬으로서의 파사드가 아닌 연속적인 파사드 그거를 도모하는 거다 그게 이제 합벽 건축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차장, 보행자, 통로 이런 것들을 각각 설계할 게 아니라 두 건물이 묶어서 크게 설계하면 훨씬 더 많은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도 보너스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건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등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나머지 크게 중요한 얘기들은 없어요 2종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별 보너스를 주긴 주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계획 자체에서 계획에 의해서 원할 때 보너스를 줄 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종은 규제 위주고 규제가 있으니까 보너스도 의미가 있는 거죠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완화야 완화 좀 더 그래 그래 크게 크게 개발해 괜찮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2종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어떻게 된다 건폐율 용적률을 계획가가 계획에 의해서 150% 어이고 이거 대박인데요 150% 150%면 1.5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비도시 지역의 용적률 계획관리 지구의 용적률 자체가 얼마 40백이지 40백 그러니까 150%면 60, 150 60, 150 그래도 나쁘지 않죠 도시지역으로 가면 거의 2종에 준하는 정도잖아 2종 주거지역 정도만 해도 벌써 아파트도 올라가고요 괜찮지 시골에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보너스를 계획에 의해서 계획가가 받아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확실히 완화되어 있죠 자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자잘한 수립기준 이 수립기준은 우리가 읽어봤을 때 딱 마음에 안 와닿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실무에서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지 뭔 얘기지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뿐 아니라 향후의 어떤 변화를 도모해서 뭐 이렇게 계획하라 이런 얘기들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얘기입니까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또 완화하려면 안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용도 지역 자체를 이제 변경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고 워낙 말이 많으니까 자 용도 자체는 그렇게 바꾸되 하지만 기존의 용적률을 갖다가 그대로 그 완화해서 그걸 또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유도리를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변경되는 구역 용적률은 기존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되 적용하되 뭐 때로는 아휴 까짓 거 조금 완화해줘라 기존에 있는 용적률처럼 말하자면 3종이 2종으로 되면 300%가 250%가 되죠 그럼 250%를 적용하는 게 맞아 하지만 이 사람들 좀 억울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좀 여러가지 뭐 잘한다 건축 설계를 잘했다 싶으면 원래 너네들 250에다가 300이었으니까 300% 다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뭐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계획가입한다는 얘기에서 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있고요 1종 지구단위 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또 이게 시골에다가 비도시 지역에다가 짓는 개발이다 보니까 어떤 유형인지를 미리 예측 가능하게 지정을 해놓습니다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이 어떤 뭐 굉장한 업무지구나 업무지구형 이런 거 지금 없지 여기 보면 업무지구형 왜냐하면 업무지구형은 도시지역만의 특성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개발의 유형을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놔서 애매한 것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자 1종 지구단위 계획 2종 지구단위 계획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립 목적 이런 거 외우면 이거 참 이게 바보가 되는 거지 토지용의 합리화 구체화 2종은 그게 아닌가 그럼 무질수한 개발의 방지 1종은 그거 아닌가 다 좋은 얘기에요 다만 2종 지구단위 계획은 난개발에 워낙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개발을 갖다가 막겠다는 의도가 목적에 딱 들어가 있는 거지 대상 지역은 이거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둘 필요했겠죠 계획관리지역 개발지능지구 2개 기억을 좀 해줘야 되겠죠 1종 지구단위 계획에 도시지역 농촌 산촌 어천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비도시지역 아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법에 조금 말하자면 허점이야 농촌 산촌 어천 이지만 개발이 안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왜 필요해요 개발이 안되는데 비도시지역에서 개발이 되는 곳 어디야 계획관리지역 개발지능지구 아냐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계획내용은 어쩌고 대상지역은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 난위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인센티브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보너스 여기는 무조건 1.5배 줄 수가 있고 원하면은 여기는 아까 기부채납하거나 개방하거나 에 따라서 줄 수가 있고 합벽이나 맞벽건축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줄 수 있고 등등등 그렇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비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각 사업별로 어떤 정도의 유형과 규모들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상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수립하면 그럼 영원히 가느냐 3년 내에 이런저런 이유로 실행을 못하면요 그 지정이 해제가 되어버려요 해제 왜냐하면 영원히 계획을 못 거둘 수 없거든 그 전에 미리 보통 3년이 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미리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재개발 구역이면 재개발 조합 뭐 이런 사람들이 3년이 되도록 건설업자를 못 구하고 돈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또 자기들 간에 싸움나고 살인나고 그러느라고 지구단위계획대로 재개발은 못했어 그런데 3년이 지나 원래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그 재개발 구역은 뭐든 간에 다 없애버려야 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되면 어떻게 돼 지구단위계획이 취소되면은 계획이 없으니까 개발도 없다 뭐야 재개발이 취소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참 법이라는 게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일처리라는 게 웃긴 게 3년이 지나도요 한 2년 반쯤 되는 때 엉터리 계획을 또 내 말도 안 되는 계획 그럼 어떻게 돼 공공관청에서는 그 계획을 이렇게 수정하시오 하고 수정 요구를 해 그럼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돼 3년에도 포함 안 돼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도 그래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학교 합의 것도요 2008년인가 그럴 때 지정이 됐는데 결국 지금 개발 들어간 거는 2018년에 개발 들어갔잖아 10년이 지났죠 10년 동안 이렇게 3년 3년 3년을 계속 끌어온 거야 어쨌든 실제 규정에 내치만 펴법이 난무하다는 거 그걸 또 이렇게 법의 현실을 좀 알려드려요 자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요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